찬이 지금 어디 가요? 핸드폰 사야 돼요 핸드폰이요? 응 초등학교 간다고 핸드폰 사주는 거예요? 우와 완전 좋겠다 찬이 어떤 핸드폰 사고 싶어요? 골라 볼 거예요 골라 볼 거예요? 신나서 뛰어가는 거 봐 저 세 가지 색깔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 참 좋으세요? 여기요 파란색? 응 찬이 핸드폰 보여주세요 우와 뒤에 귀여워 찬이 좋아요? 너무 좋아요? 안녕 안녕 표정 잘 안있고 잘 안이 잘 안있어 잘 안있어요 짜증이 길다 한참 뱅 또 조금 상상